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중 한 3 4%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낙포를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한국 중시가 금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셨었는데요. 그 선방하는 소류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요인은 연기금과 기관성 매수세가 뒷발침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빅스텝의 75위 피해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방어하지 못하고 외국인들도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난다면 달러 확률은 워낙 약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안화 약세도 너무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면서 1245원을 돌파해서 어느덧 1250원까지 정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네시아의 판매 수출 제한 흐름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음식료 쪽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완화되는 현상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FOMC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으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우려감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번 주에 있을 애플 실적이라든가 구글 실적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메타라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 또는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실적 장세에 대비를 해서 레이시포트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조신스러운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오늘장에서 그런 관심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사실 아예 긴 기간으로 과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미노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미노 로직스는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설계라든가 PBC 설계 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봉쇄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광물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체제로서 비천연 아미노산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도 작년 매출액 24% 성장을 한 상황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격근하실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오늘 좀 윗고리가 있다 보니까 매수가를 2,400원에서 2,200원 조금 여유롭게 좀 살펴보시고 1차 목표가 2,600원 잡으시면서 단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선절가는 2,120원 잡으시면서 좀 가볍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미노 로직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 관점을 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2%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2,395원인데 1차적 목표가로 2,6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